안녕하세요 청년블랫박스상인 김수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나는 미야가 오늘 소개한 제품 파인뷰 LX5000입니다 드디어 계절이 바뀌고 있나봐요 밖에 비가 와요 특히 비오는 날 물론 소주도 중요하고 우리 파전도 중요하겠지만 저 김수석을 떠올리신다면 당신은 역시 멋있는 사람 지랄하고 자빠졌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LX5000인데 이게 지금 신상이에요 이제 나온 제품이고 LX3000보다 좀 비싸게 나온 얘기긴 한데 일단 한번 오늘 언박싱부터 시작을 해서 제품이 어떻게 녹화가 들어가는지 지금까지와 똑같이 한번 영상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스펙 정도는 알려줘야 되지 않냐 알았어 LX5000은 2채널 FHD 화질을 가진 프리미엄 블랙박스로 32기가가 보통 들어가 있고 파인뷰에서 1.9초라고 하는 부팅 속도를 내는 무려 출발과 함께 녹화가 바로 진행된다고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태어난 녀석이 되겠습니다 야간 나이트 비전도 다 들어가 있고 에이다스 기준도 다 들어가 있고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한번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 파인뷰 LX5000과 LX3000을 먼저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박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보면 크게 뭐 그렇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검은색이 들어갔고 파란색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LX3000의 경우는 우리 2년 무상을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요 LX5000은 3년 무상으로 변경을 했어요 1년 더 줬어요 덤으로 그리고 SD카드는 삼성카드를 쓰고 있고요 삼성 SD카드입니다 신용카드 아니고요 자 2년 동안 보정을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똑같이 LX3000도 그렇고 LX3000은 32GB가 들어가고 LX5000도 기본이 32GB입니다 128GB까지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되고 LX5000 부터 듀얼 세이브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32GB를 사용하지만 64GB 같은 그런 용량을 지원한다고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데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박스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봉을 방해하고 있는 이 종이를 어마무시한 속도로 칼로 돌여낸 다음에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세고 우와 쿠폰이 많아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 LX5000 인데 LX3000인 줄 알았어요 디자인은 그렇게 변한게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LCD 편넬까지 나오고 자 설명하다보니까 이렇게 까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블랙박스 거치대 이렇게 후방카메라 배선 전원 배선 그리고 후방카메라 후방카메라가 좀 더 날카롭게 변한 것 같아요 기존에 좀 약간 탱크 같았다면 약간 베트카 같은 느낌이 나네요 요런 식으로 어 좀 뭔가 고급스러워졌어요 요런 느낌의 후방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아 전방카메라도 이렇게 그리고 판넬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블랙박스에 전원을 넣고 화질이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원을 켤 수 있는 작업이 모두 다 완료가 되었고요 아주 간단하게 전원을 요런 식으로 연결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후방카메라와 블랙박스에 전원을 넣게 될 건데 과연 파인뷰 LX5000은 1.9초만에 부팅이 되는지 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내가 잘못 연결했니? 아니요 잘 안해요 아 오프가 되었네 오프가 되었네 하하하하 자 오프로 아 자 6 7 8 9 10 녹화를 시작합니다 약 약 10초 정도 제가 그냥 사남의 느낌으로 10초를 샀는데 10초만에 부팅이 됐어요 그렇다면 1.9초는 어디로 간거지? 주차 모드에서 1.9초만에 되는 건지 다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모드를 먼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모드로 주차 모드로 전환합니다 주차 모드로 전환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차량의 시동을 번갈거같이 다시 운행 모드로 가르쳐 시작합니다. 응? 너무 빨라서 못 본거야? 아니면 내가 느리게 본거야? 자 다시! 주차 모드로 다시! 주차 모드로 전환합니다. 주차 모드가 사라지고 나서 다시 한번 전원을 연결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전원을 공급을 하게 되면 부릉부릉 부릉 부릉! 주차 모드! 조각 1, 2, 3, 4, 5, 6, 10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녹화된 영상을 보시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지금 잘 보이시나요? 자 LS5000은 아무래도 차종에 따라 비팅속도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청년블랙박스장인 김수석이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청년블랙박스장인 김수석입니다 자 LS5000의 판매가는 현재 인터넷 최적가 기준으로 파이브 본사에서 최적가 기준으로 379,000원으로 올라가 있으며 요 제품을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나와있는 장인 김수석에게 연락을 주시면 더욱더 저렴한 가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